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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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미씨 ㄷㄷ 어 뭐야 잠시마 어? 야 이거 나 왜 충전이 안돼? 나 일단 5만원 충전했거든? 근데 제일 초과가 3만원으로 나오는데? 왜왜왜 이거 왜이런지 아시는분 아 쓰고 다시하면 된다고? 한도때문에 그렇다고? 직접 입력은 안돼 이게 5만원하면 금액을 초과했다거든? 월한도 50이라고? 미안한데 월한도 50 이러면 어떻게 해야돼? 모바일을 내가 다했다니까? 어 모바일을 내가 다했어 아씨 어떡하냐? 어 그러니까 구글플레이 핸드폰 결제를 내가 다했어 그거 무투브 무투브? 무투브 지금 거기갔잖아 음 아 이거 하면 하지 아 근데 이거 좀 하는 방법 없냐? 무투브 그리고 블랙돼있어요 예 무투브 지금 블랙돼있어가지고 무투브 어떡하냐 이거 다른 계정에 충전해서 선물해야 된다고? 음 그게 왜 되지? 으윽 연세 패키지 선물 돼? 연세 패키지 선물 돼? 연세 패키지 선물 돼? 선물 안 돼? 그럼 어떡해 그거 어떡하냐 캐시 선물 없던데 아까 보니까 어 캐시 선물 있어? 아니 무통장 입금 이게 다 안 된다니까 방금 봤을때 어떡하냐 아니 아니 그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지금 모든 수단으로 지금 한 달 초과가 돼 있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휴대폰 충전 그리고 뭐 계좌이체 뭐 이런거 저거 지금 다 되는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아이디가 50만원 초과면 안 되는게 맞나요 여러분들 아니 지랄마가 아니라 나도 지금 충전하고 싶은데 왜 나보고 그래 내가 지금 충전하고 싶다고 왜 나보고 그러냐 진짜 나도 지금 충전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아 물타기 하지마라 좀 아 물타기 하지마라 강태시킨다 하여튼 물타기 끝나네 아 진짜 이상하게 해서 치킨을 왜 시켜 이거 야 근데 이거 15만원짜리로 하면 안되는거야 15만원짜리는 존나 구지냐 이거 프리미엄 설패키지 이거 이거는 구져 이거 그냥 이거 하자고 그거라도 하라고 그거라도 하라고 오케이 가자 아씨 아 근데 연세가 솔직히 많이 재밌긴 한데 어 어쩔수가 없으니까 어 오 마일리즈 와 대박 시발 딱 이거 있어 와 나 여기에서 완전 개대박 냈었잖아 오케이 좋아요 이거 산다 가자 가자 어? 연세를 사야지 똑같은건데 2만원 비싸게 비싸게 사네 병신이 그래? 아이 그래도 그렇게 진짜? 왜? 이런 샤발? 진짜야? 어 연세 하루에 한 번 아 연세 하나에 대해 한 번 밖에 못해요? 아 진짜? 나 그때 연세 했었잖아 아 그래? 아씨 놀래라 가자 가자 아 아 근데 아까 전에 상특이처럼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되지? 어 255천만 이렇게 뜨고 해줘야되는데 어 아 근데 진짜 솔직하게 다른 BJ들은 아 다른 사람들 거 잘 떠야된다 잘 떠야된다 이러잖아 근데 내꺼만 잘 뜨면 되거든 솔직히 말해서 어 아니 형님들 아이 저는 소.. 굉장히 솔직한 BJ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아니면 돼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예 솔직해서 개좋대 본심 나왔쩌라고 하는데 저는 맨날 항상 본심을 얘기하는데 뭔 또 본심이 나왔쩌야 어 아 제발 여러분들 5천분 넘게 계신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좋은게 음 나는 정말 엠버서더가 떠야돼 나는 어 삼특인권 안 떴어도 나는 여기서 정말 엠버서더가 떠야돼 정말로다가 제발 즐 얼 추가 아 아 explorer 아 아 삼특인권 아까 vacc Asians 20,15초 떴어 나도 떠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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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추천 한번 눌러주시구요 아! 3특이 아까전에 이런거 좀 1억짜리 많이 떴었잖아 어! 나도 좀 많이 떠야돼 나도 좀 많이 떠야돼 나도 좀 많이 떠야돼 오케이 오케이 비달 486만원 이 정도도 괜찮지 이런게 이제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되는거지 질라탄 3칸 700만원 이런거 좋은데 아까전에 3특이 존나 불화색 반짝였던거 이런거 이런거 오우 아니아니아니 이런거 말고 반짝인거 아이고 아이고 우리 홍바영 3칸 제발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발 오케이 그래 마이클 캐리 이런거 이런거 좋아 이런거 또 제가 맨유홀스타 하기 때문에 마이클 캐리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5400만원 좋아요 아이고 하비렉이 이거 왜이렇게 안뜨냐 이거? 아이고 뭐야 아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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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맨유 씨앗아 아아아아 와 맨유... 와... 와... 맨유 왜 이렇게 많이 떠? 어? 와... 제발... 아... 나 미쳤는데? 으아... 씨앗아... 와... 미쳤다... 와... 어... 좋겠다... 와... 나 여기... 15만원 썼는데? 와... 씨앗아... 와... 씨앗아... 와... 야 여기서 호날드랑 로... 로스는 안뜨면은... 요 때는 거야? 어? 어? 호날드랑 로스는 안뜨면 요 때는 거야? 세 장 연달아서 갑니다 아... 제발... 아... 진짜 한번만... 아... 제발... 와... 씨앗아... 오... 야... 안 돼... 안 돼... 피해 안 돼...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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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rvations해... 아아아아... Holy 에... 아아아 악! 와... 와아.. 와.. 왜 이거늘 누가 나왔죠 아? 아... 아 씨... 안 말해줘도 되는데 왜 굳이 샤발 진짜 뒤지고 싶냐 너 진짜? 어? 아 왜 굳이 깃손말로 왜 말해 그걸? 이 피포함 그거 못 쳐 와 이거 야 진짜 만약에 아니 진짜 만약에 이거 제나드 안 떴잖아? 진짜 역대급 나왔었어 진짜로 제나드 안 떴으면 진짜 와... 아... 와 마지막 우리 삐삐삐님께서 또 하나 생각 감사드립니다 자... 뭐라고? 아... 하아.. 그쵸 나는 대새끼기 때문에 일단 디네라드 그 다음에 크리스티아노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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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이 있냐? 선정이 있냐? 선정아 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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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 선정아 몇 분? 선정아 몇 분? 어 있는데 PC방 못가 세배하러 왔어 구라치지마 니가 무슨 세배로 하러 가 구라치지말라고 니가 무슨 세배로 하러 가는데 저새끼 태워하는거 보소 저새끼 태워하는거 보소 어 아 진짜야? 아 그래? 아 아이고 참 세배가 이걸 지금 제라드에서 야무시게 팔렸는데 아 하... 세배 또 20만원 받았다고? 오.... 축하 축하 뭐라고? 봉준님 스케줄신청 가능한가요? 130억 항족체실스쿼드 맞춰주실 수 있나요? 대신에 너무 이상한거 하시면 제가 거북권 오! 130억 항족 첼시스쿼드 그거 130억 인생강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130억 항족 첼시스쿼드는 예 죄송합니다 130억 인생강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또 런니께서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립니다 130억 인생강하면 제가 바로 해드릴텐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 아쉽네 아 짜증나네 아 근데 패키지 까는거 존나재밌네 어 아씨 3특이꺼 까는것도 재밌고 내꺼 까는것도 재밌고 패키지 까는게 존나재밌던데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또 바란소련님께서도 하나 선물 감사드리구요 예 일단 아까 그 사다리 걸렀기때문에 네 갑시다 여러분들 할건 해야죠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구요 야아 15만원 패키지 존나 손해받는데 강화로 어 이등보면 돼 아 진짜 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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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등보면 돼 와 반대사르 이거 야 근데 반대사르는 안해도 되지 반대사르는 뭐 육하라도 반대사르는 그게 없잖아 맞지 구 대기잖아 육하랑 우카랑 별 차이 없는 거잖아 멋지 와.. 씨로 단이삭 와 씨로 와.. 순삭이네 아니 무슨 또 팀을 간다고 그래 나 성공시킬건데 개소리 하지마세요 와.. 이따 슈슈 가구요 오케이 괜찮아 왜냐면 아 내꺼니까 너무 쓰리다 아 씨 아 내꺼니까 너무 쓰리다 진짜 오 오? 이게 맞네 어? 아 이럴때는 오히려 좋아요 왜냐? 일카랑 일카랑 붙여서 어? 오이 려는 안 돼요 오이.. 오이 려는 그냥 터지라는 거잖아 어 아니 오일은 예 그냥 뭐 터지라는 거잖아 음 오 오면 지가 붙여도 손해 줄 것 같고 이거 뭐야? 어? 아야야야야 놀래나 아이씨 야 어디갔냐 아 1카도 1카도 못 샀네 어 1카도 못 샀구나 맞지? 슈슈 1카도 못 샀네 어 어 오케이 아 씨 어? 뭐야 못 샀어? 아이씨 아 누가 사는거야 슈슈 누가 사는데 이거 계속 아 아니 슈슈 누가 아니 왜 사는데 니 왜? 아 슈슈 써 아 쓸거야? 아니 왜 사는데? 아니 나만 피파하는게 아니라 아니 슈슈 왜 써? 왜 슈슈 사? 왜 아니 왜 와 진짜 존나 방금 전에 존나 소름돋았는데 만약에 이제 삼특이 아이디로 접속을 했는데 아까 전에 저 슈바인슈타 이거 4카랑 1카가 있으면 존나 소름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어? 아 씨 이게 삼특이가 아까 4일 산거 붙여가지고 여기 올린거 같은데 삼특인거 같은데 이거 어? 일단 뭐 모르겠는데 와 와 이게 설계가 이렇게 되버리네 와 어 왜 이렇게 묵직한 것들 밖에 없냐 아 이게 이게 덜 묵직하다 그나마 하아 아 나 미쳤는데 이거 하아 하아 오 아 이게 좋아하는거 좋아하는거 맞지? 오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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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해야되는거 맞죠 어? 아 아씨 아 아 근데 어차피 아 어차피 이거 안쓰는거니까 뭐 아 오케이 괜찮아 이거 터져 살거 없어 아씨 아 하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떨리냐 아 아 씨발 죽을거 같은데 진짜로 아 왜 하 내가 이때까지 피파하면서 제일 애정 써둔 팀이 이거이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아 아 칠은 내가 존나 잘 아 아 칠도 붙였잖아 제발 강포 쓰라고? 아 잠시만 이거 슈즈 쓰면 안되는데 한니할때 써야되는데 아닌데 이거 못쓰네 한니씨가 백이네 못쓰네 마샤일때 써야되네 어 서프를 존때버렸네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이것도 아 이것도 터지면 존마 가슴 아플거 같은데 왜 가슴 아프지? 내꺼니까 아 제발 아 이거 터져야지 마샤일이 붙을거 같고 아 근데 다 붙을순없다 아 뭐야 씨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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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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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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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랄 아 진짜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제발 아 전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왜 이렇게 왔다고요 너무 좋아요 아 아 진짜! 우와! 와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 아 진짜 이거 터졌어요! 진짜 울팔했어요! 진짜! 우와! 아 너무 다행이에요! 아 너무 다행이에요! 아 진짜! 와 너무! 와 이거 진짜! 와 이러면서! 이러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손해라고! 왜 손해야? 와 진짜! 아 여러분! 치엘카라 앱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진짜! 아 여러분들 진짜! 한번 봐주세요! 진짜로! 예! 아니 뭘! 여기까지 합시다! 아 근데 마샤를 복구해야 돼요! 아니 진짜! 아니 마샤를! 마샤를 복구해야 돼요! 아! 아! 내 마샤를! 아! 하! 하! 아 내 마샤를! 아 그래도 다행이다! 아 이거 진짜 다행이다! 아 진짜! 반이 떠서 다행이다! 진짜로! 어! 아 진짜! 아! 아! 반이 터졌으면 젖때만 했어! 진짜로! 아! 봄준아 타클 있으니까 집에서 받아 한 1 2천 밖에 차이 안 난다고? 그래? 받아? 이거? 어? 바다? 그래 마샬 마샬은 복구를 하긴 해야돼 자스킹님 또 하나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 안돼 아 봤니? 자스킹님 또 하나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냥 마샬이나 사라고? 아 왜 이렇게 흥분이 되지? 어 유카? 아 이거 복구시켜 아 근데 이거 아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복구해야되는데 아 이거 터지면 안되는데 이거 만약에 복구시키면 리드가 아니야? 만약에 복구시키면 이득이야? 그래 베르바드포터 있잖아 아 샤발 뭔데 이게 어? 잠시만 어? 어? 어 그래 사이해서 붙여서 오 한 다음에 오사 오사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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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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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후보들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다행이다. 아 진짜. 아 근데 내가 지금 후보를 좀 맞춰야 되거든. 지금 봐봐. 일단은 지금 후보가 아 근데 5원 이 새끼 이거 진짜 아 형님들 이거 팔까요? 이 새끼 좀. 아 얘 좀 솔직히 말해서 아 여러분들이 장난식으로 막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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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쓰레기팀 됐다. 5원 때문에 쓰레기팀 됐다. 이러는데 그거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아 방치를 흘려라니까 여러분들. 쉐링업이 헐 좋다고? 쉐링업? 아 근데 왜 그때 말 안했냐? 아 내가 5원을 고집했나? 쉐링업? 뭐야 이거 4억밖에 안해? 아 얘를 샀어야 됐어. 요크. 어 이거 뭐 1억밖에 안해? 아.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자. 5원을 팔고 테베즈 금카 테베즈 금카 있지? 어. 나 테베즈 쓰고 싶거든? 왜냐면 이제 옛날 이제 진짜 맨유 오일스타에 쓰면은 테베즈가 있어야 돼. 어. 테베즈가 있어야 돼. 공파이 테베즈. 와 이거 딱 금카 와.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나 unhealthy. 와 이거. 와 이거. 휘ㅣ 현수야 beep Ted 5원이 얼만데 보자 어....3억6천 3억6천에 올리면 팔리나? 베르바도프를 팔아라구? 그런가? 베르바도프 좀 에반가? 근데 아니 근데 이게 베르바도프가 내가 해봤는데 진짜 뭐라고 해야되지? 후반 막 한 85분대 이렇게 해가지고 어 괜찮더라고 형님 제꺼 들어가서 뭐 하나만 강화해 주십시오 깜짝 놀라실겁니다 왜 설마 뭐 슈슈금카고 뭐 이러진 않겠지? 꺼지고 베르바도프 파라? 베르바도프 파는게 낫겠지? 어 왜냐면 지금 테베즈, 룬이 밭니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베르바도프가 낄 자리가 아닌것 같거든 내가 봤을때는 6화라서 안팔린다고? 왜왜왜왜왜 왜 5야 왜 월베토레스 3 플러스 1? 에헵 에헤하 왜 일단 게 더 일단 한가위 올려볼게 야 왜? 45000원 일단 이거 이렇게 다 두고 아니 상측이 월베토레스 3일 얼만데 일단 보자 아니 내가 봤을때는 진짜 우리방 매니저들이 피팔로 날리는 돈이 존나 많은걸로 알고있거든요 다 몇억씩 날렸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여러분들 다 몇억씩 날렸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전 자고로 전 자고로 현금 전 1300 날렸거든요 전 1300 날렸거든요 전 전 1300 날렸거든요 이거 터지면 110억 찍는다고? 야 우리는 그걸로 말 안한다 어 3등가 미안한데 우리는 그 피파 이 사이버머니로 얘기 안한다 우리는 현금만 취급한다 어 사이버머니 취급 안한다 사이버머니 취급 안해 우리는 현금만 취급한다 단 goose OR 현금돈이라면 2200억점 정도 썻었다구? arch 질었습니다 아 전 회장님 미만 아 전 회장님 미만잙이죠 전 회장이 피파에 3억인가 이력 썼기때문에 전 회장님 미만 잡입니다 야!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이 새끼 또 효자지 됐네 아까 전에 그 아이디 돈 있는 거 다 어디갔어? 이거 뭔데? 다 어디갔어 삼투가? 깐 거 오 이 새끼 진짜 효자예요 여러분들 토레스 사짜연? 오! 이야 sabemos 고마워 와 대박 이야 와 정말 정말 아프리카 와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 효자 3특기 아프리 월베토레스 보자 얼만데 와 복근이 형이 어서오세요 와 야 근데 이거 성공하면 팔리긴 팔려 이거? 어? 성공하면 돈 더 모아가지고 4-3해야된다고? 그럼 100억은 넘겠네 은카 가야지 팔린다고 어디보자 토레스 지금 은카 있어? 74억이야? 와 근데 이거 3개나 있는거 지금 보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안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3개나 있는거 보니까 이거 1년됐고 이거 1년반 2년된거 같거든요 예 맞죠 여러분들 내가 봤을때는 붙어도 안팔리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터지는거보다 붙는게 낫지 않습니까 갑시다 토레스 영원한 친구 누구겠습니까 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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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한것만 눌러주시구요 하아 비진다 상트가 비진다 상트가 하지만 하나 비진다 상트 비às이 로스지 로스지 레이시 로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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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붙으면 대박인데 32억이면 오케이 좋아요 아 이거 붙으면 대박인데 아 근데 진짜 붙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오 느낌 존나 좋아요 아 느낌 존나 좋아 진짜로 토레스 부금 틀자고 토레스 부금 와 이 시절 토레스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절 토레스 진짜 제가 가리기 안하는거 아시죠 가리기 가리기 아예 안하는거 알지 가리기 오늘 한번만 해보자 가자 제발 아 진짜 3팀 꺼 제발 현금 2200만원 마지막 피니쉬 페르남더 토레스 사카 지금 출발합니다 아 뭔 퐁 소리가 나 아 진짜 그러지마 어 정말 긴장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어어 추천 한번 부탁 좀 드릴께요 오우 샤발 제발 진짜 붙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제발 진짜 아 제발 진짜 강서는 강서에 기억이 있고 강나무 강나무 숫자 이리꼬 강부도 강불될 여러분들 6천분 넘게 계신데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강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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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in 강불될 원래 랍anca Sor 사카, 타이어, 3등기의 음벽은 3, 2, 1 제발! 오우쉣! 3, 2, 1 아 아직 몰라 아니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에게는 선수복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3카만 되더라도 12억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3카복구된다 그러면 제가 사비로 갔다가 1카를 다시 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살아납니다 우리 토레스는 살아나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너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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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아 진짜 기분이 존나 안 좋네요 진짜로 아 아 좀 슬픈 논을 좀 들어야겠어요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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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베비아 스케줄 월베비아 다비드비아가 월베에요? 왜요? 언제 월베가 됐대요? 걔가 왜 월베에요? 아 걔가 왜왜왜왜요? 보자 오오오오오오오오 10억 10억?? 5강 2플러스로 강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하 아니 지금은 제가 스케줄 안받아요 예 제가 피파 bj가 아니기때문에 저한테 스케줄을 맡겨주지마시고 감스트님한테 맡겨주십시오 저는 스케줄이메게하는 bj가 아니기때문에 에 근데 이제 제가 재미있어 하는거 그거 뭐야 카드까는거 있죠? 카드 까는거 뭐라고? 아 감스트님 아니었어요? 뒤지고 아니 그거 뭐야 카드 까는거 카드 까는거는 저한테 막 주세요 아 감스트 아니었다뇨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뭐라고요? 어차피 어차피 똑같이 생겨서 해달라고 아 무슨 말씀 어차피 날릴거라서 안팔려서 그냥 재미로 해달라고? 아니 씨발 무슨 내 방은 다 실패자들만 와있냐 피판 실패자들 다 모인답니까 여기? 다 터트려달라고 나한테 오네 아니 뭐하는거야? 아니 터트려달라고 나한테 왜와? 아니 저거 무슨 소리 하시는거에요 저거 얼마나 잘 붙이는데요 무슨 소각장 전문 BJ입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15만원 패키지 한개도 가능하냐고? 어어 15만원 패키지 하나? 아 근데 나 연세 거 연세 연세 하나 까고 싶어가지고 어 연세 하나 딱 까고 피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서 혹시 연세 맡겨줄 사람 없어? 됐고 잘 붙이면 밭니 칠카가자 뭐라는 거야 연세했어서 15만원짜리 또 할려고? 근데 너 아이디가 흐름 끊는 기계네? 어 아이디가 좀 약간 가지마아 여러분들 추천아버시마 눌러주시구요 여러분들 아 근데 나 진짜 연세 좀 할사람 없어? 어? 형님들 나 궁금한게 있는데 한 아이디에 한 연세만 가늠아 한 연세만 가늠아? 아 두번? 뭐라고? 저 33만원치 방금 결제했었는데요 만약에 망하면 망하면 봉준님이 책임져줄 수 있어요? 진짜 말도 안되게 망하면 봉준님이 한번더 5만원짜리 추천해보세요 이건 뭐시마 거의 무슨 마인드야 이거? 아니 이거 무슨 마인드야 이거? 저거 무슨 마인드야? 저거 무슨 마인드야? 아니 저거 무슨 진짜 무슨 마인드 아니 진짜 넥슨 사장님도 아니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5만원은 충전은 못해드리는데 제가 1년짜리 킥뷰를 드릴게요 예 1년짜리 킥뷰 제가 약속한게 있기 때문에 1년짜리 킥뷰를 드리겠습니다 1년짜리 킥뷰가 38,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아프리카에 이제 돈을 쓰는게 낫지 피파한테 돈을 쓰면서 시청자들한테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아프리카 운영자님분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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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하실래요? 아까 그분? 예?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건데요 파비놀이 다녀요 여러분들 어 알겠어요 그럼 어디로 보면 되나요 아 이거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러분들 어? 일단은 채팅치고 있지마바 저사람 난사일수도 있으니까 채팅치지마 채팅치지마바 매니저 둘테니까 채팅치지마 아 아아 나갔네 아아 대세끼야 어? 있는데? 잠시만 여기만 한참 아아 이 네 와 내가 빨랐다 내가 빨랐다 내가 빨랐다 어 내가 빨랐다 와 역시 내가 빨랐어 역시 내가 빨랐어 와 역시 대기하고 있었어 내가 어 이제 짬밥이 있다보니까 어 이제 짬밥이 있다보니까 내가 빨랐어 어 좋았어 아 내가 빨랐다 어 됐다 아 진짜 없어? 어? 어 없어? 아 진짜 연세 딱 이거 패키지 딱 하나 야 이거 존나 해자 아니냐? 야 다른 당은 내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연세패키지 망하 망해! 만약에 평타이상 안해가지고 망해 그러면은 내가 1년짜리 킥표 준다니까 어 음 아다리 싸물고 어 어때? 어? 아 진짜로? 존나 해자 아니냐? 이왕 어차피 현질할라고 했던거 나한테 맡겨주는건데 어? 그리고 내가 또 존나 못가는것도 아니야 패키지는 내가 또 존나 잘까거든 없어 진짜로? 없나? 그래 하긴 33만원 현지라는게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 좀 그렇긴하다 우리 또 이쪽 조쪽님께서 또 하나 생각 감사드립니다 예 연세패키지 두번째꺼 7만원 했는데 가능한가요? 두번째꺼? 뭐라고? 봉준아 휴대폰으로 한번더 연세 가능하냐 나 컴퓨터로 해서 폰으로 되면 충전해서 맡길게 어? 예 돼요 두번 된대요 컴퓨터로도 한번 되고 그 다음에 폰으로 한번 된대요 패키지가 너무 비싸 패키지가 33만원짜리인데 근데 존나 해자긴 한데 혹시 나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원래 피파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구단가치를 좀 올리시려는 분 있으면은 이왕 하는거 나한테 맡겨달라 이말이지 어 그 말이지 어 없냐? 어 봉준아 스타 연세살 아 좀 없어? 응 아니 아까부터 계속 월배 비하 5강을 시간날때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거 뭐 붙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터뜨리려고 하는거 아 뭐라고? 왜 계속 난 피파 인생 망치려고 그래 니꺼나 질러라고 하는데 야 망치려는게 아니라 존나 완전 이득보게 해주려고 하는거지 응 안그러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그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까고싶어가지고 음 그랬던건데 그럼 없으면은 한게임하고 밥이나 먹을란다 음 아니 나는 뭐 해도그만 해도그만 안해도그만인데 어 오 오 야 PC방 있는사람 PC방 선정이 아 지금 제사고 아 그거 뭐야 세뱃돈 오지게 받고있어가지고 어 어 어 어 어 봉준형님 피방 왔다구요? 아 근데 저형님 늙어가지고 이거 받을줄 아나? 어 저형님 늙어가지고 받을줄 아나 저거? 아 할줄 알아요? 아 그래요? 아니 형님 그러면 컴퓨터로 들어오세요 형님 피파 4개 할래? 아뇨아뇨 그건 싫고요 형님 예 피파 아 그러면 컴퓨터로 들어오세요 형님 어 야 그러면 이거 테베즈 금카 도전 될거 같은데? 잠시만 이거 받으면은 어 4억 넘는다고 진짜 PC방에서 받으면 4억 넘거든? 그러면 아 아씨 08 테베즈 7카 누가 사갔다 아 미쳤다 아 이걸 왜 사가 이걸? 이걸 왜 사갔대? 아니아니 진라덩이 괜찮아요 그거 뭐야 봉준이형이 PC방이에요 아 이거 왜 사갔대 이걸? 뭐라고? 봉준아 나 폰 충전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이거 F3200개 있어야돼? 3 모르겠다 올라와있다고? 어디 보자 어? 어? 아씨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아씨 방표중인가보네 아 좆같은 새끼네 이거 아 이거 아까도 2억 1000만원 3억에 올렸는데 개새끼가 아 아니야 이거 비싸진거 아까 2억 1000이었어 아아 아 주인분 내가 봤을때는 이거 나 아니면 살 사람 없는거 같은데 2억 1000으로 다시 안해놓으면 절대 안삽니다 예? 안사요 이거 저 그런 바보 아닙니다 정말로다가 예? 안사면 돼요 이거 제가 봤을때 저 아니면 이거 절대 못파거든요 예? 이거 누가사요 공부할 태배제로 이거 누가사요 솔직히 말해서 예? 안그래요 형님 이거 빨리 원상복구 해놓으세요 진짜로 저 이제 똑똑해졌습니다 진짜 옛날같았으면은 그냥 바로 샀을텐데 똑똑해졌어요 형님 매챗보세요 매챗 봉준이형님 매챗 매챗 오하나 쳐보세요 오 매챗에 오하나 쳐보세요 음 아니 매챗에 오를 쳐라니깐요 아니 매챗 어 어 오케이 형님 이거 매챗에 쓰니까 들어와주세요 예 아니 뭘 죽여버려요 아니 매챗에 쓰라고 했는데 공개채팅에다가 오 써가지고 뭐라고 한건데 왜 죽여버립니까 예? 아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죄송해요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진짜 진짜 죄송해요 형님 들어와주세요 빨리 형님 좀 받아주세요 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음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어 중계방에 삼천분 계신데 아 태베즈 금카도전을 갈지 아니 이거 지금 왜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좀 이 새끼 왜 이렇게 뭐하는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팀이 이렇게 있는데 어 어 지금 주전선수들은 완전히 좋아요 예 5원도 팔았기 때문에 완전히 좋고 지금 후보들을 맞춰야되거든요 후보들을 맞춰야되는 상황인데 태베즈 금카도전을 갈건지 아니면 그 저가 5원이랑 판돈으로 그냥 후보를 다 맞출지 지금 고민중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슈슈는 어 윈 있어 어 윈 있어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반니 칠카는 아 안돼 진짜 한번 봐줘 왜 반니 칠카를 가래 계속 안돼 안돼 아니 안돼 막말로 진짜 반니 칠카 터져봐 나 진짜 안돼 안돼 죽어버려 나도 죽을걸 반니 칠카 터지는 동시에 반니도 죽고 나도 죽을걸 안돼 안돼 아 왜 계속 가라고 그러냐 진짜 아 진짜 뭐 만약에 천개가 터진다 천개가 터져서 야 봉준아 가라 이렇게 하면은 진짜 생각은 해보겠는데 그거 아닌 이상은 절대 아 유도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대놓고 유도한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대놓고 달라고 한거에요 그냥 대놓고 달라고 한거에요 대놓고 달라고 한거에요 여러분들 진짜 야 안간다는데 잠시만 네 떡국녀? 아빠가 떡국 했다고요? 나네 나네 현지란거 알면 아 나 진짜 호족할텐데 네 어 형님 받아주세요 형님 예 복근이 형님 3개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들 근데 설 연휴인데 어디 안나가세요 형님들 넷인데 예 설 연휴인데 어디 안나가십니까 형님들 우리 또 복근이 형님 3개 2개 감사드리고요 예 아 근데 설 연휴나 방송하니까 좋다 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설 연휴때 이제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친척 이제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수다들 떨고 그래야되잖아 근데 나 어저께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친척들이랑 이제 다 보고난뒤에 이제 만날사람이 없더라고 어 만날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저께 진짜 가만히 계속 있었단 말이야 병원 왔다갔다 하면서 음 그냥 방송만 그냥 하는게 너무 좋네